세팅! 첫번째는 오늘의 음료는 나의 음식입니다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이번엔 뼈더와 함께! 오늘은 이 뼈가 뼈더와 함께! 뼈더가 뼈더와 함께! 초콜릿 초콜릿 רmm 너무 chilling 저는 흐뭇이 풍icas 것 같아요 오븐한 단곱 롯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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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맥주의 맛 오도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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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하얀 닭다리 치즈소스 치즈소스 제가 한 입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이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이 정말 맛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게 먹어요 계란 스파게티 치즈소스도 잘 어울리네요 치즈소스도 잘 어울리네요 살살가그 바삭바삭 소금 이 znale지마 입안에 고기를 먹으면 완전 맛있었어요 치즈가 정말smith더라구요 치즈가 더 맛있어용 블루베리맛 고소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반죽을 먹어볼게요 소금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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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크림치즈 은근에 남은 고기를 구워줘요 아쉽지만 아삭아삭 한 입에 가고 싶어서 한 입에 뿌려줘요 어깨도 안쪽으로 뺄고 싶어요 씹는 맛이 나요 한 입에 뺄고 싶어서 먹어요 어묵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